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N 정션에 전압을 인가 했을 때 즉 전압이 0V가 아닌 어떤 특정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N 정션에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정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열평형 상태의 PN 정션이 도달해 있을 때 지금 왼쪽이 N타입이고 오른쪽이 P타입인 상황에서 페르미 레벨이 수평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왼쪽에 많이 있던 전자들은 오른쪽으로 디퓨전 하려고 하겠으나 빌틴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을 하죠 빌틴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자가 디퓨전 하려고 하는 힘과 빌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하려고 하는 힘이 정확히 서로 상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 즉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PN 접합을 형성했을 때 빌틴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에너지 장벽이죠 이 에너지 장벽 때문에 전자가 이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져서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었고요 한번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N타입이고 오른쪽이 P타입인데 항상 P타입 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텐데요 이 P타입 쪽에 우리가 N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양의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를 인가했다라고 이야기 하겠는데요 이렇게 P타입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밴드가 아래쪽으로 쉬프트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왜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밴드가 아래로 내려올까요? 이미 수없이 이야기 했지만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마이너스 QV를 그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V 즉 전압이 플러스로 더 추가로 인가되면은 에너지 배리어는 아래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PN 정션은 더 이상 열평형 상태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수평하게 하나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퀄지 페르미 레벨로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전자에 대한 퀄지 페르미 레벨 그리고 홀에 대한 퀄지 페르미 레벨로 분리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장벽 VBI가 원래 장벽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에너지 장벽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전자가 건너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낮아진 에너지 장벽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이 더 쉬워지고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이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하였듯이 전자가 어떤 양자적 스테이트를 채우는 것은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고 항상 익스포네셜하게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아진 에너지 장벽에 익스포네셜하게 비례해서 캐리어의 움직임,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해준 전압에 익스포네셜하게 비례해서 전류가 형성되어집니다 이 전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P타입 영역 쪽에 N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음의 전압을 한번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한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P타입 쪽에 네거티브, 즉 음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원래보다 밴드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가한 전압만큼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페르미 레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Non-Equilibon 상태에 들어가서 퀄지 레벨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장벽이 더 커졌어요 따라서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는 따라서 우리가 쉽게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양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익스포네이션하게 증가하고 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런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특성을 PN정션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식 전개에 앞서 우리가 볼티지 드랍이 PN정션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P타입 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지 우리가 외부 전압을 P타입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포워드 바이어스 혹은 마이너스,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겠는데요 이 인가된 전압이 대부분은 이 디플리션 리전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할 듯이 이 디플리션 리전은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살아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항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항이 매우 높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항으로 비유하는 건 조금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저항 성분이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겠고 그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중성 영역은요 이 중성 영역은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도 0이고 따라서 포텐셜도 0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이 중성 영역에서의 볼티지 드랍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주 작지만 존재를 합니다 작은 드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때 전류 계산할 때 분명히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 영역은 매우 저항이 작아서 볼티지 드랍이 거의 없는 즉 저항 성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저항 성분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에 5V의 전압이 인가되고 나면은 대부분의 전압은 저항이 매우 큰 이 디플리션 리전에 걸리고요 이 중성 영역에는 걸리는 전압이 거의 없다 무시할 정도로 작은 볼티지 드랍만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우리가 외부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나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은 가해준 전압 대부분은 5V를 가하면은 이 영역에 5V가 전부 걸리고 이 나머지 중성 영역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수식 전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준 전압 전부가 디플리션 리전에만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피엔정션에 바이어스가 걸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리는 전압이 디플리션 리전에만 걸리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원래 빌트인 포텐셜이 VBI 만큼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은 그 가해준 바이어스는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이 빌트인 포텐셜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이 이클리브럼 상태에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그 가해준 만큼, 가해준 만큼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바이어스를 VF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해준 만큼 결국은 빌트인 포텐셜에서 에너지 장벽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가해준 외부 전압이 전부 다 이 디플리션 리전을 바꾸는 데에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가해준 리버스 바이어스는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때 가해준 전압을 VF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빌트인 포텐셜 값보다 VF만큼 커져버린 베리어를 형성해서 전류의 흐름을 맞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디플리션 위스나 일렉트리 필드 포텐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플리션 위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평형 상태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디플리션 위스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더 커지게 될까요? 우리가 P타입의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홀들이 더 네거티브 쪽으로 움직일 테고 상대적으로 N타입에는 플러스 전압이 인가됐을 테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전압이 인가된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즉 일렉트로와 홀이 바깥쪽으로 다 드리프트해서 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디플리션 위스가 확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포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디플리션 위스가 반대로 좁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에너지 밴드 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 디플리션 위스의 폭은 이만큼이에요 그쵸? 이만큼인데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 폭이 더 커지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포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더 좁은 디플리션 위스의 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지 던시티, 차지 던시티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디플리션 위스의 폭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가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커진 폭만큼 차지 던시티 프로파일도 바뀌게 되겠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포드 바이어스일 때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렉트리 필드도 우리가 이 차지 던시티를 접근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작아집니다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는 이 밴드가 휘어진 기울기죠 이 경사도가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를 의미하는데 포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은 이 경사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죠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작아지고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더 급격한 이런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필드가 더 세지고 포드 바이어스일 때는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적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구요 포텐셜은 이미 이 밴드의 휘어짐이 바로 포텐셜이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더 밴드가 크게 휘고 포드 바이어스가 가했을 때 밴드가 더 적게 휘어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잘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의 수식 전개는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포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은 XN, XP 즉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감소하고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폭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나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그 가해준 바이어스는 전부 다 디플리션 리전에만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빌트인 포텐셜의 변화만을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렉트리 필드에 대한 식들 그리고 XP, XN 유도했던 식 중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변화가 되는 항은 오직 이 VBI 항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는 이 VBI 항이 VBI-VF만큼 감소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는 VBI 플러스 VR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식의 변화는 다 없어요 전혀 없고 오로지 이 VBI 항만 우리가 가해준 전환 만큼 여러분들이 포드 바이어스냐 리버스 바이어스냐를 따져서 보정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수식 전개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디플리션 윗스도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단지 바뀌어지는 항은 이 VBI 항 이 VBI 항이 포드 바이어스일 때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각각 바뀌게 되었고요 이 필드의 최대값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VBI 항만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수식 전개는 전부 다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정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성적으로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아직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수식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류의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ик Kelly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